네,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3년 7월 학평 A형 3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R3만 가지고 와봤는데, 문제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, 선생님이 이제 그림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시작은요. 굉장히 큰 이제 정사각형이죠. 그게 이제 R1이었어. 그때 이제 문제에서는 이 SN을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포인트예요. 우리가 묵적인 건데, 이 SN은 뭐냐면, N번째에 얻은 정사각형의 넓이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맨 처음, 첫 번째는 이제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확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? 그 넓인 거니까 걔가 이제 1이고, 걔가 동시에 이제 S1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할 건데, 어떤 시행을 했냐면, 여기서 이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정사각형을 이제 긋죠? 정사각형을 긋고,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접원을 그립니다. 아, 그린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이 등장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접원에 또다시 내접하는 이 정사각형을 이제 그리는 게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나서 또, 이 꼭지점 기준으로 또 정사각형 그리고, 거기에 또 내접원 그리고, 그 안에 또 내접원, 아니, 내접하는 사각형 그리고, 정사각형 그리고, 그런 애들이 지금 계속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넓이를 지금 구해주는 데 있어서, 사실은 일정한 어떤 비율만큼 축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닮은 비를 가지고서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제를 포인트는 일단은 첫 번째, 뭐를 구하자? 닮은 비를 구해서 이 SN의 등비급수의 공비를 찾자라는 거죠. 네,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초항은 그냥 이제 등비급수 공식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초항은 구하기 너무 쉬우니까 공비를 구하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단계. 네, 다시 이제 이 두 번째 사각형을,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. 우리가 이 닮은 비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닮음인 도형이 이제 등장을 해야겠죠. 근데 이제 닮은 도형을 이제 뭐로 접근하면 좋겠냐면은 정사각형 지금 한 변의 길이 스타트 알고 있잖아요. 1이라고 지금 알고 있으니까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사각형, 이 정사각형의 만약에 길이만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 전체, 이 1에서 얼마만큼 지금 축소가 됐느냐 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 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닮음인 도형들이 계속 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계속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뭐다? 이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사실은 이제 얘를 1로 두고 두 번째 정사각형 바로 구해도 되지만요.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일반화가 돼서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이제 첫 번째 사각형이 아닌 N번째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라고 두고 시작을 할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는 게 너무 복잡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1이었으니까 얘 1로 두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. 선생님이 이제 이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AN이라고 둘게요.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길이는 이제 AN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. 그쵸? 자, 그리고 이제 AN 플러스 1을 구하러 이제 어떻게 할까? 이제 한번 보시면요. 자, 일단은 이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지금 굉장히 지금 대칭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얘가 요 지금 정사각형 한 꼭지점을 시작해서 요렇게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정확하게 요 내접원의 요 접점에 지금 등장하게 될 거고 당연히 수직이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점점점 또 내리면요. 반대편 대각선을 요렇게 이제 만나야 되는 겁니다. 그쵸? 대각선에서 대각선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얘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2등분이 되는 왜냐면 정사각형도 2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2등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. 네,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길이를 좀 찾아갈 건데 당연히 요기도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AN 길이라고 둘 수가 있을 거고요. 어,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둬볼게요. 요 길이 자체를 BN이다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쌤이 지금 BN이다라고 둔 거예요. 어,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여기가 AN이고 AN인 거니까 문자도 좀 줄게요. 얘를 이제 꼭지점 AN이라고 하고 얘를 뭐 BN이라고 하고 얘를 CN이라고 하고 DN이라고 했었을 때 AN, CN의 길이 자체가 얼마가 된다? 얘는 당연히 루트 2배의 AN이 되겠다. AN의 지금 루트 2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네, 그렇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얘가 지금 BN이면은 우리가 정사각형은 지금 요게 지금 각이 2등분이 된 거니까 30도가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60도가 될 거니까요. 요 길이는 지금 얼마겠어? 얘가 지금 1대 1,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, 얘는 2분의 1, B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얼마다? 2분의 루트 3, BN이 되겠구나.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요 비율이 나오는 거죠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요 길이도 좀 볼 건데요. 얘는 당연히 지금 요 삼각형은 요 90도고 요 각도랑 요 각도랑 지금 같겠죠. 그쵸? 여기서 지금 90도고요. 그쵸?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건데 걔를 또 반으로 쪼개놨으니까 얘네들의 지금 각도도 지금 다 같을 거라고요. 그쵸?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2분의 1, BN이면 어디도 2분의 1, BN이다? 얘도 지금 2분의 1, BN입니다.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1, BN이다. 라고 쓸 수가 있겠죠. 그럼 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요. 이 AN과 BN과의 관계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. 지금 보면은 아까 이 AN, CN이 뭐라 그랬어? AN의 루트 2배라고 했었는데 그 값은 사실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다? 얘는 2분의 1, BN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, BN이다.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얘를 2분의 BN으로 묶어버리면요.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지금 루트 2, AN인 거니까 이제 BN을 AN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어떻게? BN 값 자체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2루트 2의 AN이다.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이걸 좀 유리화를 좀 시켜놓고 갈게요. 이거 루트 3 플러스 1로 두고 루트 3 빼기 1 곱해버리면은 2분의 2루트 2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2가 또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겠네요. 네. 그래서 BN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의 AN이다. 라고 해가지고 이런 관계실을 지금 유도를 한 거예요. 그쵸? 자. 근데 이제 지금 BN을 지금 AN으로 두는 거는 지금 완성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AN 플러스 1을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. 아직까지 지금 유도가 안 됐어요.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내접원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. 이 내접원 한번 잘 보세요. 문제에서 지금 내접원 괜히 준 게 아니죠. 얘 때문에 지금 이 내접된 내접된? 네.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쵸? 그럼 잘 보시면 사실은 이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이 정확하게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반땅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쵸?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? 이 지금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아? 이 길이? 잘 보세요. 정상각형에 내접되어 있는 내접원의 중심이에요. 얘는 뭐랑 똑같아요? 내심은 무게중심이랑 같게 되는 거죠. 그쵸? 아 그러면 항상 이 비율감과 몇 대 몇 2대 1인 거니까 이것은 이 길이의 몇 분의 몇이다?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따라서 지금 아까 이 길이 자체가 2분의 루트 3 BN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3분의 1이면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길이는 여기다 바로 가볼게요. 3분의 1 배해주면 6분의 루트 3 BN이다. 이렇게 지금 여기 길이가 나온 거예요. 괜찮죠? 네,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얘가 지금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도 또 있는 거잖아요. 사실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얼마다? 대각선의 길이는 AM 플러스 1에다가 루트 2배를 해준 거예요. 여기다가 써볼게요. 네, 지금 우리가 저기서 구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.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A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지금 뭐가 됐었냐면요. 얘가 지금 이거 반땡이 6분의 루트 3이었어요. 전체 정삼각형 높이의 3분의 1 근데 그거의 2배인 거니까 얼마가 된다? 3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아냈어? 3분의 루트 3 BN이고요. AM 플러스 1에다가 몇 배를 한 게 루트 2배를 한 게 지금 3분의 루트 3 BN이겠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따라서 AM 플러스 1은 얼마예요? AM 플러스 1은 루트 2 보내버리면 3 루트 2분의 루트 3 BN이다.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사실은 이제 AN과 그 다음 항의 관계를 아는 게 우리가 목적인 거잖아요. 근데 아까 우리가 BN을 이렇게 AN에서 표현을 해놨었어요.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주면 3 루트 2분의 루트 3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AN이다.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. 네. 공비가 나왔죠. AN에다가 지금 몇 배를 했었을 때 요거를 지금 곱했었을 때 그 다음 항 즉 두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었던 뭐다? 얘가 이제 우리가 찾는 이제 공비가 될 거다 라고 되는 거죠. 사실은 이제 공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넓이의 관점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뭐 해줘야 돼요? 나중에 이제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공비 제곱을 한 게 공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?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비를 찾아줬고요.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.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.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것은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SN인 건데 초항은 너무 쉽잖아요. 정사각형의 그냥 넓이 초항이 아까 1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? 1 마이너스 공비 요거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것 같네. 계산 한번 하고 갈게요. 요거 제곱해주면은 9 2 18분의 3인 거니까 6분의 1 요렇게 남고요. 그 다음에 얘 제곱해주면은 6 마이너스 2 루트 12 플러스 2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6분의 1에 8 마이너스 2 루트 12 요렇게 되는 거겠죠? 그쵸? 그래서 요거도 이제 약분 한번 해보면은 3분의 1에 4 마이너스 2 루트 3 요렇게 되겠네요. 루트 12 지금 뺐어요. 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됩니다.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요거 분의 초항 1 요렇게 오면 되는 거겠죠? 네. 그래서 요거 이제 마저 좀 3으로 통분시키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? 네. 3으로 통분시켜 보면요. 3분의 3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 요렇게 될 거고 고거 분의 1이다. 그러면은 2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이제 3이 될 거고 유리화 시켜주면요. 위아래로 2 루트 3 플러스 1 2 루트 3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?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밑에 분모 11 나왔네요. 11 분의 얘는 어떻게 돼? 얘는 3 플러스 6 루트 3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문제에서 a 값이 요게 이제 3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b 값 자체가 지금 요게 지금 b가 돼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9가 되겠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사실은 이거를 뭐 a n b n 뭐 c n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요. c n은 없었죠? 네. a n b n 이렇게 둘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그냥 초항 아까 얘가 1이었었잖아요. 1에서 시작해서 선생님이 방금 했었던 과정 자체를 따라가서 요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. 네. 그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관계 자체를 선생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좀 보여준 거고요. 여러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얘 1로 두고 우리가 방금처럼 구한 과정 얘를 이제 여기가 1이면은 요런 지금 요 식 자체를 지금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. 얘는 좀 이제 미지수로 도고 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a n 플러스 1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랄게요. 값 자체가 조금 더러워가지고 그쵸 여기 이제 공비가 좀 더러웠었잖아요. 그래서 계산하실 때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.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우리가 공비를 찾기 위해서 무슨 비를 찾아줘야 된다. 닮은 비를 찾아줘야 된다. 그리고 그 닮은 비를 찾는 과정에서 닮음인 도형에 좀 쉬운 도형으로 접근하시는 게 편리하십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꼭 복습하시고요. 오늘도 화이팅 하셔서 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